미래의 디자이너 자아찾기로 구성된 6권의 교재에 대한 마스터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배우는 30개월의 시간 준우 헤어쇼는 인터넷에서 정식 디자이너가 되는 우리의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가발이 아닌 실제 100명의 모발에 각기 다른 100개의 헤어스타일을 작업해가며 아카데미 내에서 무려 482시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482시간도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2000시간 이상의 연습과 과제의 연속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노력합니다. 연습과 실전의 차이가 제로가 될 때까지 두노헤어의 디자이너가 될 때까지 두노헤어의 디자이너가 될 때까지 두 번째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에서